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얘네들 3개 뾰로롱 가자 퀵맨 잡으러 가자 퀵맨 너 이 새끼 뒤졌다 어? 너 얼굴만 보자 어? 이번엔 내가 무조건 빤다 뭐야 내가 무조건 다 빨아버릴거야 잠깐만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오른쪽 킬 있어 오른쪽에 뭐 아이템있다 내가 봤어 분명히 있다 저거 봐 저거 봐 우완예 지옥으로 가는길 흐흐흐흐흐흐흐 얘 원래 길이에요 저기가? 아 그래요? 밑으로 가는길 아니야? 길이 밑에 아냐? 밑에서 낙사야 저거 설마? 아 굴러 안죽어 아kur 방패맨이잖아 아 Upper 못방도 세요 얘가 아 근데 로드업이 잘했다 이것저것 잘 이용하면 될것같은데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핀을 먹으러 산다 슬로우 쓰고 가죠? 아 그럽시다 도와줘요 지수맨 아 피켜 파랑 스파게티드라 아 스파게티드 이거 장비빨 오지네 지나가자 여기서 그거 쓰자 와 이거 있으면 완전 쉽네 없으면 못 깨겠는데 쉬운게 아니라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쓰자 다 배 뚫잖아 뚫는다 근데 너무 약한데 아 이거 그냥 내려가면 되네 안죽해도 되는데 아 이거 설마 하아 박자 외워야돼 땅땅땅 이건 아마 거의 기초거고 뭐야 왜 안죽어요 얘 아 설마 저 스프링 터질때 안맞아 목숨 있는거지 자 가자 오케이 왼쪽 밑에 목숨있다고? 못봤어 지나가 지나가 뱀으로 잡아요 아 잡아 아 잡아진다 아 2대 아 저 패턴 못봤어 하나 둘 셋 넷 끝인가 어 야아 하하하하 머리에 끼는거야 저거에 머리가 끼네 괜찮아 여기 사진 할수있어 이제 여기 한 번 안죽으신다 무시하는데도 누구누구 무시해야 되는지 다 알고 이제 다 배우는거야 하면서 어 생기기 전에 점퍼여야겠네 아 스파게티 피켜 퍼럼 스파게티야 아 좀 죽어라 어우 큰일날 뻔 하하하하 안녕 지나갑니다 이건 불가능하겠는데 이거 안쓰면은 꺾어주고 쟨 안죽여도 되죠 티 먹어주고 떨어지자 이래서 편안선언은 특수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닌데요? 환불할건데요? 좀 더 쉬운데요? 아 이거 뭐하네 미리 점프해야되다고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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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더 빨라 더 빨라 자 점프 점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 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흠 나 이거 좀 헷갈리는데 아 또 얘야? 다시 나왔다 뭐야! 아 중간 보스구나 아 뭐야 중간 보스는 그런거 있으면 안되잖아요 중간 보스가 즉석이를 갖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아니 상식상이요 그런거 갖고 있으면 안되죠 아니 누가 시가옵격 아 죽됐다 모르면 맞아야죠 아니야 아니야 깰수있어 아 느렸다 아 늦었다 이거 깔깝하고 느꼈어 아 느렸구나 야 이거 어렵네 가는게 어렵네 다 남은게 다 가는게 어려워 보면 토네이도맨은 둘 다 어렵네 보스도 어렵고 가는것도 어렵고 땅 땅 땅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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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아 끝에서 점프해야되는구나 아 아 목숨 한개 남았다 죽였다 아 아 보스 얼굴 좀 보자 아 똑같아서 죽으면 안되는데 똑같아서 죽으면 그게 못깨는거야 아 아 아 씨발 말을 하자마자 아 어 너무 급하게 하는거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하면 안돼 계속 집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방금 토네이도맨에서 사실 아까 메탈이 좀 나갔어 토네이도맨한테 다 잡아서 못잡아갖고 거기서 메탈이 조금 나갔어 나 지나가 나 지나갈 수 있어 나 이제 여기 안죽고 지나가 여기지 여기 쉽게 쉬워 괜찮아 다 괜찮아 오케이 다시 깨 지나가요 이제 다시 깨 지나가요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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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필요없고 오케이 바로 여기까지 왔어 금방 왔어 침착해 오는거 금방이야 불필 안들어주고 목숨 괜찮나요? 여기 오는거 금방있죠 빰 빰 빰 빰 좀 빨리 줘야돼 지금 아 늦었다 이것도 아 늦었어 늦었어 더 빨리 이게 점프를 하.. 밑에 발판이 없을때 점프를 하고 그다음 발판이 생겨야되네 먼저 점프를 밀해야돼 이게 문제네 먼저 점프를 먼저 해야돼 저 생긴함 점프하면 느려보니까 땅 땅 땅 지금이야 이렇게 이렇게 뱀꼈다 뱀꼈다 끝에 점프 끝에 점프 됐다 오케이 넘어왔어요 죽어라 아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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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 잠깐만 하 휙청가자 아 여기 점프를 잡거든 룩한테는 비숴볼래 안먹어 그냥 지나가자 오케이 까지 썼네 이거 되게 쉬운건데 모르면 죽은거야 와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하아 하나 둘 셋 다 넷 어? 위에꺼 탄다며 오른쪽으로 타야겠는데 왜 오른쪽으로 걸어가지말고 짠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으야아아 저 오른쪽에도 뭐 있는거같은데? 아 오른쪽이 길이구나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아 저것도 뭐야 아 이거 20대만 지나가야되나보지? 아 이거 테클로 지나가서 저거 좀 더 점프해야되는구나 으아아아 좀 더 늦게 해야되는구나 너무 빨라 테클이 테클이 너무 빨라 야 저 테클로 하다가 마지막에 점프해야되네 테클 끊고 테클 끊어야되네 테클 이건 또 몰랐네 그 하려면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이거 컨트롤 너무 어려운데? 테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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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 왜 안나와 빨리 나와 아 뭐하냐 퀵이야 퀵 와 하고 죽냐 왜 똑같은데 두 번 죽었어 지수맨으로 깨져 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박자가 안맞아 내가 박자가 다르잖아 오케이 아 이제 쉽게 지나가야 손쉽게 여기서 목숨있다고 왼쪽에 어디 안보이는데 오케이 금방 온다 이제 라디오 모드 할테니까 왕나만 말해요 오케오케 자 보스죠 이제 보스 바로 앞에에요 자 보스다 보스 라디오 모드 할테니까 보스 아까 해달라고 하신 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 바로 앞에에요 다갔어 다갔어 코앞이야 야 진짜 보스다 이제 야 보스다 보스 야 보스 이렇게 되었구나 오케이 아 보스야 아 보스다 아 이씨 안맞네 자 이제 보스다 와 보스다 왔네요 보스죠 보스니까요 아 자꾸 잘못 눌러 ил 누거라ια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떨어지면서 눈치채는데 아 아 조심조심 자 진정해 박자 조심해야되요 자 박자 좀 믿겠습니다 조경해주세요 다들 땅땅 땅땅 점프 오케 아오케오케 땅땅 점프 헉씨 땀맞이다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때 가야되네 끝날 때쯤에 가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니 yoooooooo 방금 이육 감사합니다.